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차돌이와 신기한 구슬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차돌이와 신기한 구슬 추석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 어린 차돌이는 아버지와 함께 고개 너머에 있는 어머니 묘지로 갔습니다. 차돌이 어머니는 추운 겨울날 부잣집 삭발래를 하다가 그만 병에 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차돌이는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차돌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몹시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추석날이 오면 어쩐지 더 커졌습니다. 차돌이는 제사 음식을 싼 복구러미를 아버지와 같이 들고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가을 날씨지만 높은 고개에 오르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버지, 저 소나무 밑에서 좀 쉬어가요. 차돌이는 늙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응, 그렇게 하자. 아버지는 차돌이의 손을 이끌고 소나무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소나무 꼭대기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 구렁이에요. 차돌이가 구렁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는 나뭇가지 틈 사이에 낀 몸을 빼지 못해 그러는지 이리 꿈틀, 저리 꿈틀하며 겨우 몸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금세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얘야, 우리가 저 구렁이를 살려줘야겠구나. 그 말에 차돌이는 아버지의 팔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놈이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해요. 구렁이란 다 악한 것이에요. 아니란다. 이 세상에는 복구렁이도 있느니라. 저 구렁이가 혹시 우리를 도와줄지 알겠느냐. 차돌이는 아버지는 소나무 있는 대로 다가가 작대기로 나뭇가지를 벌려놓아 구렁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구렁이는 두어 번 몸을 꿈틀거리더니 나무에서 몸을 풀고 스르르 땅에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두 눈가를 무섭게 번뜩거리며 차돌이 아버지한테로 덤벼들었습니다. 너를 잡아먹겠다. 그 말에 차돌이와 아버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잡아먹겠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나는 너를 살려주었는데 너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겠다니 이게 어디 도리가 되겠느냐. 차돌이 아버지가 구렁이를 보고 꼬지졌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눈을 끔뻑끔뻑 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천년 돌을 닦고 오늘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려고 못 애기고 있는 판에 네가 중불락에 나타나 방해를 놓았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가만놔두겠느냐. 너를 잡아먹어야 성이 풀릴 것 같다. 구렁이는 빨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차돌이 아버지한테 당장 달려들려 했습니다. 정말 사정도 없는 놈이구나. 그렇다고 어찌 죄 없는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는단 말이냐. 나한테는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마저 안 계시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냐.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를 보내다오. 우리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에 가는 길이다. 차돌이가 구렁이를 보고 사정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나는 어쨌든 내 아비를 잡아먹고 말겠다. 구렁이는 조금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참 맹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한테 갑없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돌이 아버지는 우선 이놈의 성을 좀 풀어놓으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네가 나를 잡아먹겠거들랑. 우리가 산소에 갔다 올 때 잡아먹으려무나. 그 말에 구렁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누나를 뒤룩거리더니 그러마하고 스르르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지자 차돌이는 아버지의 손을 끌며 재촉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요. 아버지도 안도의 숨을 후유하고 내쉬더니 그 자리를 얼른 떴습니다. 그들은 산소에 갔다가 저녁때 다시 그 고개를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구렁이놈이 길목에 도사리고서 차돌이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정말 정도 없는 악독한 놈이구나. 귀여이 나를 해치려고 하다니. 차돌이 아버지가 성이나 소리쳤습니다. 나는 한 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꼭 하고만은 섭니다. 구렁이는 핏발이 선 두 눈가를 번뜩거리며 마주 소리쳤습니다. 차돌이는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일이 무사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차돌이는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까지 잃으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악독한 구렁이는 그런 사정은 알아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앉아 조금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차돌이는 문득 용이 되려는 구렁이한테는 신기한 구슬이 있다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구렁이에게 말했어요. 구렁아, 네가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으면 나는 어찌한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겠 거들랑. 나한테 대신 무얼 줘야 내가 살아갈 게 아니냐? 용이 되려는 구렁이한테는 신기한 구슬이 있다고 들었다. 네가 진짜 용이 되려면 너한테도 신기한 구슬이 있을 텐데 그거라도 나를 주렴구나. 그 말에 구렁이는 한동안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좋다. 이제 내가 어떤 구렁이인지 보여줄 테니 단단히 봐라. 하고는 긴 몸을 또리처럼 빙빙 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을 쳐들고 입으로 파란 연기를 토했는데 그 속에서 정말 구슬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덟 개의 모가 나 있는 구슬이었어요. 이제 내가 어떤 구렁이인지 알겠지? 이 구슬을 네 아버지를 잡아먹는 값으로 주겠다. 이 구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바라는 걸 가질 수 있다. 구렁이가 몸을 다시 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냐? 차돌이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구렁이는 구슬의 여덟 모를 하나하나 돌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모는 쌀이 나오라면 쌀이 나오고 둘째 모는 천이 나오라면 천이 나오는 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모는 돈이 나오는 모 넷째 모는 금덩이가 나오는 모 그런데 웬일인지 여덟 번째 모에 가서는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차돌이는 바로 이 여덟 번째 모에 자기가 바라던 비밀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서 마저 얘기해 주려무나 차돌이가 재촉했지만 구렁이는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넌 아마 이 여덟 번째 모의 비밀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이 구슬의 진짜 임자가 아닌 게지 차돌이가 슬쩍 이렇게 말하니 구렁이는 부하가 나서 모르기는 왜 몰라 이 모는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놈을 가리키며 죽으라고 하면 죽는 모야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차돌이는 구슬의 여덟 번째 모를 구렁이한테 돌려대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서 가장 미운 놈은 하나밖에 없다. 아버지를 뺏겠다는 니놈이다.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라. 차돌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구렁이는 미처 어쩌지를 못하고 몸을 뒤틀며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쭉 뻗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차돌이는 죽음의 위험에서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 뒤 차돌이는 신기한 구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비를 부르는 두꺼비 옛날 옛날 뜨거운 땅에 3년째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나무와 풀은 바싹 말라 죽었어요. 모든 것이 햇볕에 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나라도 나서야겠어.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던 두꺼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어기적 어기적 걷기 시작했어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딜 그렇게 가니? 두꺼비가 둘러보니 저쪽에서 개 한 마리가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날씨를 다스리는 천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말하려고 두꺼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갈래 등딱지가 바짝 말라 갈라질 지경이거든. 개가 버적버적 메마른 논두렁으로 기어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두꺼비와 개가 언덕을 넘어 들판에 이르렀어요. 그때 바짝 마른 물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와 헐떡거리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어딜 가니? 하늘나라에 가 날씨를 다스리는 천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말하려고 두꺼비와 개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이러다가 우리 물고기들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겠어. 물고기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꺼비와 개와 물고기는 들판을 지나 숲에 이르렀어요. 갑자기 비쩍 마른 호랑이가 숲속에서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배고픈데 잘됐다. 너희들을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호랑이는 앞발을 휘저우며 우르렁댔습니다. 그러자 두꺼비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중이야 날씨를 다스리는 천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 우리를 그냥 가게 내버려 두는 게 좋을걸? 그러자 호랑이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데리고 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좋아. 따라와. 두꺼비 일회는 한참을 가다가 벌과 여우도 만났습니다. 벌과 여우도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따라 나섰지요. 하늘나라의 궁전 앞에 이르자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두 숨어있어. 그래 그게 좋겠다. 벌은 얼른 문틈에 숨었고 여우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호랑이는 기둥 뒤에 숨었고 물고기는 뒤로 돌아가 부엌에 숨었고 그리고 개는 부엌 문 앞 물항아리 속에 퐁당 숨었고 말이에요. 자, 다 됐다. 그럼 종을 쳐야지. 두꺼비는 문 앞에 매달린 종을 땡땡땡 쳤습니다. 한동안 아무 대꾸도 없자 작고작고 시끄럽게 쳐댔어요.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천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천둥신, 어서 문 밖에 나가 봐. 어서. 천둥신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려나가 문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겨우 손바닥만 한 한 두꺼비 한 마리가 땡땡땡 종을 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천둥신은 이 사실을 천신에게 전했지요. 아차는 두꺼비 따위가 나를 찾아왔다고? 당장 닭을 내보내 뾰족한 부리로 콕콕 쪼아 쫓아느라고 해. 천둥신에게 천신의 말을 전해들은 닭은 날개를 퍼덕이며 두꺼비에게 덤비를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에 엎드려 있던 여우가 달려들어 닭을 꽉 물었지 뭐예요? 놀란 천둥신이 수선을 피며 천신에게 말했습니다. 여우가 닭을 물었어요. 그럼 개를 내보내서 여우를 쫓아버리라고 해. 천둥신은 급히 개를 내보냈습니다. 개는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며 여우를 위협했지만 기둥 뒤에 호랑이가 튀어나와 눈 하나 깜짝 않고 개를 꽉 물어 버렸답니다. 그러자 천둥신은 번쩍이는 도끼를 높이 들고 직접 호랑이 앞에 나섰어요. 순간 호랑이는 움찔했지요. 하지만 문틈에 숨어있던 벌이 번개처럼 냉큼 날아와 천둥신을 콱 쏘았답니다. 천둥신은 벌에게 재를 끼얹어 쫓으려고 허겁지겁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재를 한 줌 쥐려고 손을 뻗었을 때 물고기가 꼬리를 마구 흔들어 천둥신에게 재를 날렸습니다. 제가 눈에 들어가자 천둥신은 손을 더듬어 물항아리를 찾았어요. 얼른 물로 눈을 씻어내고 싶었거든요. 항아리 속에 숨어있던 개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재빨리 천둥신의 손가락을 꼭 꼬집었지 뭐예요. 아이고 내 손가락 이 이야기를 샅샅이 전해들은 천신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음 보통 녀석들이 아니구나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들어봐야겠다. 천신은 마침내 모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요 모두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답니다. 두꺼비가 먼저 말을 꺼내자 개가 이어서 토덜댔어요. 제 등딱지 좀 보세요. 반드르르 윤희 나기는커녕 자갈밭처럼 껄끄러워요. 제 친구들은 벌써 마른 멸치처럼 바짝 말라 죽었다고요. 물고기도 말했습니다. 호랑이와 벌 여우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이러다가는 모두 죽고 말 거예요. 어서 비를 내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용을 내보내는 걸 잊었구나. 두꺼비 일행의 이야기를 듣고 천신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용에게 구름을 몰고 나가 땅에 비를 뿌리게 했지요. 모두들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물고기는 흔들흔들 헤엄치듯 춤을 추었고 호랑이는 어흥어흥 노래를 불렀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니 말라붙었던 강에는 어느새 다시 물이 철철 넘쳤어요. 쩍쩍 갈라졌던 땅도 금세 다시 매끈해졌지요. 풀과 나무도 곧 푸릇푸릇 생생해졌고 바닷물도 넘실넘실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걱정 말고 땅으로 돌아가거라.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집으로 갈게요. 모두들 즐거워하며 막 돌아서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천신이 두꺼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두꺼비야,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두꺼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비 내리는 것을 또 잊은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 들리도록 크게 울어주겠니? 그럼 내가 바로 용을 내보내마. 천신이 부탁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그때부터 두꺼비는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마를 때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날씨를 다스리는 천신은 잊지 않고 용을 내보내 비를 뿌려주었지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두꺼비가 울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카멜레온과 아난시 옛날 아프리카에 아주 유명한 거미 아난시가 살고 있었어요. 아난시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잘난 척만 하고 남을 골려 먹다가 벌을 받아 그만 거미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프리카에는 아난시에 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전해 내려오는데 카멜레온과 아난시도 그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거미 아난시는 아주 부자였어요. 멋진 집에서 살았고 기름진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난시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가난한 카멜레온이 살고 있었습니다. 카멜레온에게는 아주 작은 밭대기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욕심많은 아난시는 손바닥만한 카멜레온의 밭도 탐을 냈습니다. 언젠가는 카멜레온의 밭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테다. 아난시는 카멜레온의 밭을 볼 때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카멜레온의 작은 밭에서는 곡식이 풍성하게 자랐어요. 신기하게도 그 밭에만 비가 알맞게 내렸거든요. 올 한 해는 걱정이 없겠군. 카멜레온은 풍성한 곡식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난시는 카멜레온의 밭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멜레온의 밭을 빼앗기로 결심했지요. 일단 아난시는 카멜레온을 찾아가 밭을 팔라고 했습니다. 싫어 안 팔아. 카멜레온이 당연히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값을 잘 쳐줄 테니까 팔아. 하지만 카멜레온은 계속 고개를 저었답니다. 치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할 테다. 아난시는 카멜레온의 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자기 멋대로 곡식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억지로 밭을 빼앗고 싶었던 겁니다. 내 밭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화가 난 카멜레온이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난시가 한술 덧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밭이 누구 밭인지 재판을 해보자. 카멜레온은 어이가 없었어요. 흠 마음대로 해보라지. 이 밭의 주인은 분명 나 아닐까. 다음날 추장의 집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모였지요. 먼저 추장이 카멜레온에게 말했답니다. 그 밭의 주인이 너라는 걸 밝혀보아라. 그러자 카멜레온은 우물쯤을 망설이기만 했어요. 자기 밭이 분명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 카멜레온은 말을 못하고 자꾸 더듬기만 했어요. 이번에는 추장이 안한시에게 말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 너라는 걸 밝혀보아라. 안한시는 빙긋 웃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미리 손을 써놨거든요. 밤에 몰래 카멜레온의 밭에 들어가 자기 발자국을 마구 찍어놓았지요. 그 밭에는 제 발자국이 수없이 많이 찍혀 있어요. 하지만 카멜레온의 발자국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은 제 밭이 분명해요. 안 그렇습니까? 추장은 부하들과 함께 밭에 하나가 발자국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역시 거미 안한시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지요. 흠 이건 안한시의 발자국이 분명하군. 하지만 카멜레온의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한시가 몰래 지워버렸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추장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한시가 그 밭의 주인이다. 땅을 빼앗긴 카멜레온은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못된 안한시 반드시 복수하고 말테다. 카멜레온은 밭을 되찾기 위해 머리를 짜냈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카멜레온은 퍼뜩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오성 카멜레온은 아주 깊고 넓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큰 나뭇가지들로 입구를 덮고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았지요. 이번에는 포도 덩굴에 포도즙을 잔뜩 발라놓았어요. 그러자 파리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어 포도즙을 핥아 먹었습니다. 새까맣게 달라붙은 파리 때문에 포도 덩굴은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햇빛을 받으면 파리의 몸과 날개에서 찬란한 빛이 반사되었거든요.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야지. 포도 덩굴로 만든 옷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파리가 달라붙어 아름다운 광채가 난다는 걸 알아채지 못할 만큼 말이에요. 카멜레온은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 친구 옷이 참 멋지곤 그래. 아난시가 카멜레온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멋지다고 말해주니 고맙군. 카멜레온은 아난시의 얼굴을 보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대답했어요. 아난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브라운 듯 쳐다보더니 다시 말했지요. 그 옷을 나한테 팔면 안 될까? 옷값은 충분히 줄게. 카멜레온은 망설이는 척 하다가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이 옷을 팔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데? 내가 뚫어놓은 작은 구멍에 곡식과 과일을 가득 채워놓기만 하면 돼. 아난시는 카멜레온이 뚫어놓은 작은 구멍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정도라면 얼마든지 가득 채워줄 수 있지. 그러니 당장 그 옷을 나에게 줘. 카멜레온은 아난시에게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난시는 그 옷을 들고 곧장 추장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추장에게 선물해서 잘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추장님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와 정말 멋진 옷인걸. 추장은 너무 기뻐 입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난시는 집으로 돌아와 곡식자루를 챙겨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금세 가득 차겠지. 아난시는 카멜레온이 말한 작은 구멍에 곡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상하네. 아무리 부어도 가득 처지를 얹쳐나? 아난시는 다시 곡식과 과일을 가져와 구멍에 쏟아 부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도 이상하게 구멍 안은 채워지지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아난시는 그 구멍 속이 깊고 큰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난시는 너무 분해서 부드득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나를 속였구나. 카멜레온이 못된 녀석. 한편 아난시 에게 멋진 옷을 선물 받은 추장은 거들먹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멋진 옷을 본 적이 있나? 추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회오리가 불어와 추장의 옷을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포도 덩굴에 앉아 포도즙을 핥던 파리들이 깜짝 놀라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지요. 추장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녔지 뭐예요. 사람들은 추장을 보고 손가락질 하며 킬킬 웃어댔습니다. 왜 너를 보고 웃는 거야? 내가 너무 멋진 거? 추장은 순간 이상하다 싶어 자기 몸을 내려다보았어요. 이게 뭐야? 추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까 그 멋진 옷은 온데간데 없고 알몸 위에 포도 덩굴만 이리저리 늘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 난 시녀석이 나를 속였구나. 두고 보자. 추장은 너무나 창피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추장은 당장 안한씨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부하들이 안한씨를 잡아오자 추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보도 덩굴을 옷이라고 속이다니. 안한씨는 자기도 억울하다며 투덜 거렸습니다. 추장님, 저도 속았어요. 그 옷은 카멜레온이 제게 판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카멜레온도 잡아오너라. 잠시 후 카멜레온도 추장의 집으로 잡혀왔습니다. 너는 왜 엉터리 옷을 팔았느냐. 추장이 묻자 카멜레온은 그동안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안한씨가 자기 밭을 빼앗은 일부터 모두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 카멜레온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안한씨는 계속 발뺌했지만 결국 모든 게 들통나고 말았답니다. 추장은 재판을 다시 하겠다며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안한씨는 빼앗은 밭을 되돌려주고 자신을 속인 벌로 안한씨의 밭의 반을 카멜레온에게 주라고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안한씨는 그제야 눈물을 줄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카멜레온은 자기 밭을 되찾고 안한씨의 밭도 반이나 얻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더욱 기쁜 일은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안한씨의 밭에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카멜레온은 그 밭에서 난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안한씨는 밭을 반이나 빼앗긴 게 너무 속이 상해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아 아버지와 아들의 당나귀 타기 옛날에 마음씨 착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얼마나 착한지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했지요. 하지만 착하기만 하면 뭐 하나요? 어찌나 어수룩한지 셋으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또 귀가 얇아 남들이 하라는 대로 만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나귀를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말을 들은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장날이니 장에 가서 팔구려. 그래 그게 좋겠군.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어내 장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도 시키고 털도 골라주었지요. 아내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큰애도 장에 데려가세요. 그래 그게 좋겠군. 큰애야 내 엄마가 장에 같이 가라는 구나.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대답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아버지는 앞에서 터벅터벅 당나귀를 끌고 아들은 뒤에서 타박타박 따라갔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아버지와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어요. 남을 캐던 처녀들이 둘을 보더니 수근거렸습니다. 아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이 더위에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 끌고 가다니 그러게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처녀들이 하하 호호 웃으며 놀려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 저 처녀들 말이 옳아 당나귀는 타고 다니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 등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라도 당나귀에 타려모나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당나귀에 올라탄 아들은 해벌죽 신이 났습니다. 걷지 않아도 되니 좋을 아버지는 곧비를 잡고 터벅터벅 앞서 걸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앞을 지낼 때였어요. 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이 둘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늙은 아비는 걷게 하고 아들놈 혼자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아니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있나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아비가 한심하군. 노인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창피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리라고 말했어요. 얘야 너를 불효자로 만들 수는 없구나. 내가 탈 테니 넌 걸어가거라.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아들이 고삐를 잡고 타박타박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번에는 아이를 얻고 장에 가는 아낙내들을 만났습니다. 아낙내들이 두 사람을 보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더운 날 어린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 혼자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네. 그러게 말이야. 저 아이 이마에 맺힌 땀 좀 봐. 참 인정 머리도 없는 아버지 네요. 두 사람이 함께 타고 가면 될 텐데. 아버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낙내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거든요. 얘야 함께 타고 가는 게 좋겠구나.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아버지는 아들도 당나귀 등에 태웠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당나귀는 힘에 겨운 듯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방앗간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비틀비틀 힘겹게 걸어가는 당나귀를 보고 방앗간 주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이보시오. 아무리 말 못하는 당나귀라고 그렇게 고생을 시켜도 되는 거요? 아버지는 갑자기 당나귀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아 날마다 일만 하다가 팔리는 날까지 고생을 하다니. 얘야 어서 내리자. 우리가 당나귀한테 너무한 것 같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아버지는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다가 들판에서 일하는 가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당나귀를 타고 가야 할까요? 그냥 끌고 가야 할까요? 가족들은 저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나귀도 힘들테니 그냥 걸어가세요. 날도 더운데 타고 가세요. 아버지는 어찌할 줄 몰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들을 태워야 하나요? 제가 타야 하나요? 가족의 생각은 또 제각각 이었어요. 어른이 타야지요. 어린 아이를 태우는 게 옳아요. 버릇 없이 왜 아이를 태워? 어른보다는 아이가 약하잖아요. 괜히 우리 때문에 싸우는구나. 가족끼리 아웅다웅 다투자 아버지는 미안해져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쪽에서 쉬고 있던 나그네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장에 가는 길인가 본데 무슨 생각을 그리하시오? 아버지는 나그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어요. 나그네는 허허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둘이서 당나귀를 메고 가구려. 아버지는 나그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옳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의 앞발과 뒷발을 장대에 묶은 뒤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휘청휘청 낑낑대며 개울을 지날 때 였습니다. 개울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습니다. 야 저것 봐 사람이 당나귀를 메고 가 당나귀한테 빚진 게 있나봐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깔깔 웃어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당나귀가 버둥거리자 아버지와 아들은 그만 장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당나귀는 개울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당나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누가 건져내라고 시키기 전에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 신발 옛날 중국의 어느 큰 강가에 뱃사공이 살았습니다. 뱃사공은 양씨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뱃사공 양씨는 한 할머니를 배에 싣고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배를 져 강 건너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깜빡 잊고 집에 낡은 소미부를 두고 왔다며 양씨에게 다시 강을 건네 달라고 했습니다. 마음 착한 양씨는 빗속에서 다시 강을 건너는 건 위험하니 할머니가 강 근처 오두막에서 쉬고 계시면 자기가 빨리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노를 저어 강 건너편으로 가서 할머니의 솜 이불을 가져왔어요. 양씨가 이불을 건네자 할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가진 돈이 없어 뱃삭은 못 주지만 대신 감사의 표시로 그림을 한 장 주겠네. 양씨는 할머니가 준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호랑이 머리 모양의 아기 신발을 수놓고 있는 그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양씨가 할머니에게 받은 그림을 벽에다 붙이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이 되면 그림 속 아가씨가 살아서 튀어나와 양씨를 위해 밥을 짓고 바느질을 하고는 날이 밝으면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가씨는 양씨의 아내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도 태어났지요. 양씨는 너무 기뻐서 아들의 이름을 보배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보배의 엄마는 여전히 밤이면 그림에서 나오고 낮이면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빠르게 지나가 보배가 여섯 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는 늙고 욕심많은 현감이 고울을 다스렸습니다. 현감은 양씨가 그림 속의 미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신비한 그림을 빼앗으려 온갖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양씨와 보배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치더니 벽에 걸린 그림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귀염둥이 보배는 막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가지마 그러나 포졸들은 보배의 울음소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림을 둘둘 말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양씨는 빼앗긴 그림을 되찾으러 관청으로 달려갔지만 현감의 부하들에게 실컷 두들겨 막기만 했습니다. 한편 현감은 빼앗은 그림을 자기 방 벽에 걸어두고는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림 속 여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고 웃음이 가득했던 여인의 얼굴은 언제부터인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보배는 강가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물론 엄마가 만들어준 호랑이 신발을 신은 채 말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물 위로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보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강물을 떠서 내 신발을 씻은 다음 관청으로 오면 나를 찾을 수 있단다. 이 어미를 구해다오. 보배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강물을 떠서 신발을 씻고는 관청으로 달려가 현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보배를 보자 욕심이 생긴 현감은 아이를 이용해 여인을 그림 속에서 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보배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으로 들어간 보배는 벽에 걸린 엄마의 그림을 보고 외쳤습니다. 엄마 빨리 그림 속에서 나와서 나랑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자 지금껏 꼼짝도 않던 그림 속 여인이 그림 밖으로 나오더니 보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보배야 얼른이 못된 현감의 집에서 벗어나자. 보배와 엄마가 서둘러 관청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현감과 부하들이 칼을 빼들고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보배가 얼떨결에 그들을 향해 발길질을 했는데 그 순간 보배의 신발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나오더니 현감과 부하들을 향해 사납게 덤벼들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긴 현감과 부하들은 깊은 산속으로 도망간 후 다시는 마을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지요. 보배와 엄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헤어졌던 양씨를 만나 세 식구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호랑이 신발이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중국에서는 모든 엄마들이 호랑이 신발을 만들어 자기 아이가 보배처럼 귀엽고 용감하게 자라기를 바라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병을 고치는 공주 옛날에 삼나라를 다스리는 어비 대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나이가 열일곱 살이 되자 혼인을 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처녀들을 심사하여 길대 부인을 왕비로 모시게 되었어요. 어여쁘고 너그러워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왕비 감 이었지요. 어비 대왕은 혼인 하기 전에 점을 치는 풍습에 따라 유명한 점쟁인 가리 박사에게 가서 앞날을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대왕 마마는 17세요 중전마마는 16세입니다. 만약 올해 혼사를 지르면 일곱 공주를 낳을 것이고 내년에 혼사를 지르면 삼나라를 다스릴 왕자를 낳을 것입니다. 이걸 어쩌나요? 임금님은 마음이 급한데 내년에 혼이 나는 게 좋다는 정깨가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왕자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공주만 낳는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답니다. 상궁이 즉시 돌아와서 대왕께 아뢰었지만 대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세상일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하면서 빨리 혼인 준비를 하도록 명령했어요. 마침내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칠확칠성 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큰 경사였지요. 몇 달이 지나자 길대부인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품에 다리 돕고 오른손에 파란 복숭아꽃 한가지를 꺾어들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리박사는 이태몽이 공주를 낳을 꿈이라고 하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비는 정말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얼마 지나자 왕비가 또다시 임신을 하였어요. 왕비가 이번에는 칠성별이 떨어지고 오른손에 빨간 복숭아꽃 한가지를 들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리박사에게 점을 쳐보니 또 공주를 낳을 것이라 하였답니다. 임금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며 웃었는데 열 달이 되어 아기를 낳고 보니 또 딸이었어요. 임금님 부부는 나라를 물려줄 왕자를 간절하게 기다렸지만 계속 딸만 태어나서 어느새 공주가 여섯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비가 일곱째를 잉태하여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꿈이 또 있을까요? 대궐의 대들보에는 청룡과 황룡이 서로 엉키고 오른손에는 보라매를 들고 왼손에는 백마를 밟고 왼쪽 무릎에는 검은 거북이가 앉고 두 어깨에는 해와 달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온통 왕을 상징하는 신성한 것들만 꿈에 나타났으니 분명 아들이 탄생할 조짐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뻐하며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일곱째 아기도 또 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옥황상재 께서 일곱 달을 점지하였구나. 이제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딸이라면 이제 보기도 싫으니 저 아이를 내다 버리도록 하여라. 임금 옥상자를 지고 멀리멀리 떠나갔습니다. 공주로 태어났으나 엄마의 젖 한 번 먹지 못하고 버려진 것이지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내려다보니 거북이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옥상자만 강에 둥실 떠 있었습니다. 상자를 번져 열어보자 방긋 웃는 아기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마을에서 착한 일만 하며 사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바리공덕 부부에게 특별히 부탁한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젖먹이 갓난하기가 영리하기 짝이 없고 착하기 그지없게 자라 어느덧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한편 삼나라 대궐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과 왕비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병이 든 겁니다. 바리공주를 버린 죄로 옥황상자님이 벌을 내린 거지요. 그런데 임금의 꿈에 한 동자가 나타나 서역국에 있는 삼신산에 가서 죽지 않는 불사약과 약수를 얻어다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신산은 멀고 험한 곳이라서 어느 누구도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이 거기 갈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신하들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거기는 산 사람은 못 가고 죽은 홈백이나 간다는 곳이니 소신들을 보내시려면 차라리 죽여주소서 그러자 여섯 공주들도 서로 밀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충성심 있는 신하들도 못 가는 곳인데 궁궐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여자가 어떻게 가겠어요? 언니가 안 가고 언니가 못 가는 곳을 제가 어떻게 가나요?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던 신하들은 모두 꽁무니를 뺐고 호강만 하며 자란 여섯 공주들도 모두 울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15년 전에 강물에 띄워버린 바리 공주를 찾으려고 했어요. 바리 댁이라면 부모님을 위해 약을 구해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지요. 어린 딸을 강해버린 걸 생각하면 부끄러웠지만 자기들이 곧 죽으리라는 생각에 앞뒤 가릴 틈이 없었답니다. 마침내 바리 공주를 찾아오라는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꿈에 바리 공주가 있는 곳을 본 것 같다는 신하가 바리 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까막같이 한 마리가 나타나 신하에게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 덕분에 신하는 바리 공주가 있는 곳에 쉽게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바리 공주는 삼나라 임금님과 왕비가 자기 부모님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 공주는 신하가 가지고 온 자기의 어릴 적 옷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맞춰보고 또 태어난 생년 일시를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가지고 온 임금님의 피 한 방울에 자기의 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려 보았어요. 그러자 피가 하나로 엉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피라는 뜻이지요. 아버지가 틀림없었습니다. 바리 공주는 급히 궁궐로 달려와 임금님과 왕비를 만나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쉬지도 못한 채 부모님을 살릴 약을 구하러 서협국 삼신산으로 떠났답니다. 바리 공주가 대궐밖에 나와 어디로 갈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또다시 까마까치가 나타나 길을 안내했어요. 바리 공주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삼신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어요. 거기에는 키가 하늘에 닿고 눈이 등장같고 얼굴이 쟁반같은 무장승이 버티고 서 있었던 거예요. 바리 공주가 부모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러 왔다고 하자 무장승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3년 동안 나무를 낳고 3년 동안 불을 떼고 3년 동안 물을 기러오너라. 그러면 약을 주마. 그래서 바리 공주는 자그마치 9년 동안이나 무장승을 위해 일했습니다. 마침내 9년이 지나서 바리 공주가 약을 달라고 하자 무장승이 말했어요. 나하고 부부가 되어 아이 7을 낳아다오. 그러면 약을 주마. 바리 공주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7을 낳고 나자. 그제야 무장승은 눈을 뜨게 하는 개안초를 주고 숨도 살고 뼈도 살고 살도 살아나는 숨사리꽃이랑 뼈사리꽃이랑 살사리꽃도 주고 약수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장승도 7자식을 데리고 바리 공주와 함께 궁궐로 향했답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어요. 궁중 가까이 오자 상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슬픈 상여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상여에 모시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온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리 공주는 정신없이 상여로 달려가 부모님의 입에 약수를 넣고 눈에 개안초를 넣고 뼈에 뼈사리꽃을 대고 살에 살살꽃을 대고 코에 숨사리꽃을 댔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분이 후하고 긴 숨을 쉬며 기지개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바리 공주의 효심을 칭찬하고 두 분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였답니다. 임금님은 그동안 애쓴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고 턱을 베풀었습니다. 바리 공주를 잘 길러준 바리 공덕 아라비는 노재라는 제사를 받아서 먹고 살고 바리 공덕 할멈은 영혼이 저승에 갈 때 내는 별비라는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라. 또한 내 사위인 무장승은 산신제와 평토제라는 제사를 받아서 먹고 살고 일곱 명의 내 귀여운 손자들은 저승의 대왕이 되어 살아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 바리 공주는 무당이 되어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며 살도록 하여라. 라고 하여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병을 고치는 공주는 바리데기 공주 이야기입니다. 바리데기 공주의 삶은 마치 신화의 주인공의 삶과 비슷합니다. 귀하게 태어나서 버려졌지만 어려서부터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세상의 오뚝선 영웅이 되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위해 긴 세월 고생하고 결국 부모님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효녀 이야기보다도 더 깊은 효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